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8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신규암환자는 24만 3837명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 수명 남자 75세 여자 82세까지 살 경우 남자는 3명 중 1명이 여자는 4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의 과학공공도서관 저널에 게재된 영국 런던 대학의 논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10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10가지 첫 번째, 덩어리 또는 혹 암환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몸 안에 원인 불명의 덩어리가 만져졌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중 77%는 이를 심각한 질병으로 여기지 않았고 67%는 의사를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신호를 외면한 것이죠. 유방이나 다른 부위를 자주 만져 덩어리 존재 여부를 살피는 것이 암을 재빨리 발견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기침 기침이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처방 없이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후두암, 폐암, 갑상선암 또는 림프종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목 주위에 변화가 계속되면 전문의와 상담해야 제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변활동의 변화 논문에 따르면 암환자의 17%는 배변식이나 대변의 양, 크기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변비가 계속된다거나 배변 습관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면 대장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변 습관, 방광 통증 소변 습관이 달라졌거나 방광에 통증이 생기면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단순한 요로감염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다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적인 통증 통증은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이는 뼈의 암이나 난소암의 전조 증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암으로 인한 통증은 서서히 몸 전체로 확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특정 부위의 통증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 암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경향이 있죠. 여섯 번째, 목의 통증 목의 통증이 지속된다면 호두암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해당 논문의 설문조사 대상자의 78%가 목 통증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암의 초기 치료를 놓치는 안일한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일곱 번째, 체중 감소 미국 암학회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4.5kg 정도 몸무게가 감소한다면 암을 의심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체중 감소는 췌장, 위, 폐, 식도암 등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덟 번째, 음식을 삼키기 어려움 이 증상은 쉽게 나타나지 않은 증상 중 하나죠. 다만 신경 또는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거나 색도암, 위암, 후두암이 생길 때 이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출혈 기침할 때 피가 섞여 나온다면 폐암의 신호이며 대변에 피가 묻어 나온다면 결장, 직장암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출혈을 경험한 여성은 자궁 혹은 자궁 내막암에 대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만일 유두에서 피가 새어 나온다면 유방암 소변을 볼 때 피가 섞여 있으면 방광암이나 신장암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피부의 변화 점이나 주근깨, 사마귀 등의 모양 변화는 피부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피부 트러블로 생각해 발병 초기를 놓칩니다. 지금까지 무시하기 쉬운 암 초기 증상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관심을 갖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기능 테스트 대한간학교 간건강백서 자료의 간건강 자가진단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극심한 피로나 권태감이 느껴진다. 잠은 충분히 잔 것 같은데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간기능이 현저히 저하됐음을 의미합니다. 둘, 갑자기 술이 약해지고 술이 깨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간의 알코올 처리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 우측 상복부가 답답하거나 불쾌감이 있다. 간세포의 파괴가 진행되면 등 뒤에서 상복부에 걸쳐서 답답한 느낌이나 통증, 불쾌감이 듭니다. 넷,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이 나타나고 남성의 경우에는 성기능 장애나 여성형 유방증이 생깁니다. 간의 이상이 생기면 호르몬 장애가 발생합니다. 다섯, 배에 복수가 차고 붓거나 또는 가스가 차거나 방귀가 자주 나온다. 간 상태가 악화되면 배에 물이 차는 복수가 생기는데 전조증상으로 갑자기 배에 가스가 차거나 방귀가 나옵니다. 여섯, 몸에 경련이 일어난다. 간의 이상으로 비타민을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일곱, 피부가 가렵다. 담즙의 흐름이 차단되어 혈액으로 들어가 피부에 침착됩니다. 여덟, 대변이 흰색이고 소변색이 진한 갈색을 띈다. 담즙이 막혀 대변에 섞이지 못해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아홉, 손톱이 하얗게 변하고 새로 줄무늬가 생겼다. 만성간념일 가능성이 짙습니다. 열, 손바닥, 팔, 가슴 등에 붉은 반점이 나타난다. 간경화나 만성간념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리스트 중에 3개 이상에 해당되면 간 상태가 정상이지 않거나 간념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증상을 느꼈다면 즉시 병원을 찾고 휴식과 식이요법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